마엑스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 배우 이성균과 가수 지드래곤의 배경이 된 유흥업소 실장의 메시지 내용이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여실장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로 약물 중독자이며 마엑스 관련 정감한 5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인 동생과 약을 하던 그는 지인 동생의 남자친구에게 이를 들키게 됩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여실장에게 말합니다. 이에 여실장은 돈으로 입을 막으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실장은 주변에 돈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한 뒤 이성균에게 해킹을 당했다고 연락했습니다. 공개한 여실장이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대화 속 해킹범은 여실장에게 내 앨범의 나라가 뒤집힐 연예인 사진 많다라며 말을 걸었고 이를 막으려면 현금 1억을 준비하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디스패치는 여실장이 해킹범으로 자작극을 꾸민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성균 마엑스 사건을 빌드업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이 B씨는 지난 9월 12일 인천경찰서에 여실장을 마엑스 투약 혐의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어 여실장과 이성균의 메시지도 공개됐는데요. 여실장은 이성균에게 스마트워치를 해킹당해 대화 내용을 다 토청당하고 있었다라며 해킹범위 3억 원을 요구했다라고 밝히며 이성균이 케엑스민과 대엑스초를 했다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실장은 경찰에 자수하러 들어가면 핸드폰 포렌식도 하겠지? 라며 이성균을 몰아세웠습니다. 이성균은 여실장을 차단했지만 이성균에게 유흥업소를 소개한 지인 사업가가 나서 여실장에게 3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커가 있었는지도 의문인데요. 여실장은 상추를 키운다는 지인집의 몸을 숨겼지만 10월 18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어 여실장의 메시지를 통해 지드래곤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지드래곤이 자신의 유흥업소에 왔다며 친구에게 자랑했습니다. 또한 지디가 폰 걷었는데 내가 몰카함이라며 지드래곤이 화장실에 가는 영상까지 친구에게 전송했습니다. 여실장은 지드래곤을 자랑하는 메시지를 보고 경찰은 지드래곤을 마엑스 투약 피의자로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의 시발점은 여실장의 휴대폰 속 메시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전적으로 여실장의 말과 폰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실장의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와 몰래 영상 촬영이 된 것으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경찰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여실장은 마엑스 정과자이며 피의자의 진술까지 한 상황에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 사실을 공표한 부분은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건도 아닌 내사 단계에서 연예인 이름이 언론에 흘러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경찰은 증거 확보 전 수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 범죄에 대해 진술할 때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입건전 조사를 한 것이다.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일 뿐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의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깔끔하게 수사가 마무리되어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성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마엑스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지드래고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 현재 관련 루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